스스서스, 스스. 야, 정말 오버한다. 정말 오버한다. 아버님 안녕하세요. 어디서 와. 오늘 복싱 배워야지. 한번 해야지? 해야지, 오전 까레입어. 알겠습니다. 아버님, 여기서 딱 계시니까 뭔가 느낌이 있으시네요. 체육관에 와야 너를 한번 해 보지. 딱. 옷 갈아입고 기복휘부터 가자 네 알겠습니다 아버님은 한 번도 자네 좀 그만 좀 해 뭐 이런 적 없죠 너무 귀여워하세요 그런 보이는 것 같아요 아 좀 그만 좀 해 모르겠는데 그런 거 없으시구나 귀여워하시거든요 아들이 없으니까 또 장난치시는 아들이 있으니까 좋아하시네요 혹시 진짜로 한 번 맞아본 적은 없어요? 진짜로 한 번 때려야 그만할 텐데 그런 비극은 없겠죠 인규현 씨가 그리고 막기 직전까지만 까불었어요 그죠? 눈치가 있어 선은 지켜요 선은 지켜요 아우 롭게 됐네 챔피언 느낌 나죠 챔피언 느낌이 딱 들어갈 때 폼만 재지 말고 폼만 재지 말고 아 예 아 진짜 아버님 확실히 포스가 있어 한 번 배워봐 예 예 한 번 말해봐야지 그러니까 한 번 말해봐야지 그러니까 예? 맞아봐야 알지? 기본을 배워야지 기본을 음 잘못 채면 톡 먹다 진짜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잘 감아서 안다치게 아 저렇게 하는구나 아 이게 감으니까 힘이 가지 뭔가 딱 뭔가 있는 느낌이 나네요 이리 와 일단 기복이부터 하게 기본 기본 줄넘기 한 번 넣어봐 줄넘기 진지하게 아 좋습니다 오 잘하는 것 같아 빠브네 또 왜 이렇게 까불어 오 잘하는데 세 편 같아요 eeee 빠반대밤 끝날 뜯 feed 불렀어 이제 쓸모 여자분이 여자분이 이거